자 드디어 백짜장을 오늘 한번 시식을 해 볼 거에요. 백짜장 2개를 준비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니까 일단은 면 2개를 넣어주고요. 면 2개 투하합니다. 거기다가 건더기 스프도 투하를 합니다. 아이고야 잠시만요. 카메라가 나갔네요. 자 이렇게 건더기 스프 2개를 투하해 주고요. 안에 있는 라면들까지 저는 깨끗하게 여기에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농심 짜파게티와의 구성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맛이 어떨지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저는 약 1분 30초 정도 끓여주고요. 물 버린 후에 지금 짜장 2개를 넣었어요. 액체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상태로 졸여줄 겁니다. 다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먹어 볼게요. 아 뜨거워. 너무 뜨거웠어요. 일단 이거를 처음 먹어봤을 때는 저는 정말로 짜파게티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백종원 선생님 특유의 단맛이 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달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맛을 보기 위해서 제가 어떤 반찬도 꺼내질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냥 한번 짜장면 백짜장의 맛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예상으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근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강추합니다. 강추. 정말 강추. 불어가지고. 정말 순삭이었습니다. 순삭. 이제 2부에서는 제가 깍두기를 꺼내가지고 한번 같이 먹어볼 거예요. 자 엄마표 깍두기를 한입 베어물어 볼게요. 거기에 백짜장을 한입 먹어볼 건데요. 아직도 이게 열기가 많이 납니다. 이게 솔직히 제가 짜장면집을 자주 찾아다니지만 어 그 짜장면하고 비교해도 될 만큼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가격은 물론 더 싸겠죠. 그것들과 비교해도 될 만큼 너무 맛있어요. 지금. 백성생님 특유의 단맛. 단맛. 단맛이 굉장했습니다. 단맛이 굉장했고요. 자 이제 밥하고 한번 비벼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요렇게 보세요. 밥하고 비벼가지고 맛은 어떨지도. 이 지금 국물 배합이 이 베이스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지금 맛을 자주 유지하는 것 같은데요. 와 굉장히 맛있습니다. 나중에 밥을 비벼서 먹었을 때 조화도 오 굉장히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지금. 라면 두 개의 밥 한 공기를 지금 거의 한 3분의 순삭한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근처에 마트 이마트 가시면요. 지금 있거든요. 가서 한번 사보세요. 사셔가지고 캠핑이나 나들이때 아니면 주말에 집에 계실 때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어 일단은 그 안에 있는 분말 스프가 아니고 액상 형태의 스프로 되어 있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어 감히 여러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제가 짜장면 성지들을 많이 찾아봤지만 음 거기에 과연 비교할 수 있다라고 정도까지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밥 한 그릇 순삭 바로바로 비우잖아요. 여러분들 최고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추합니다. 백자장 백자장 오늘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백자장 두 개의 공깃밥 하나 거기에 엄마표 깍두기를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모모였습니다. 강추 합니다. 강추 강추 너무나 맛있는 백자장 강추합니다. 여러분들 밥을 거의 뭐 이제 다 먹어 가죠. 한 공기가 그냥 순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요일엔 짜파게티죠. 일요일엔 한번 백자장 강추합니다. 여러분들 강추입니다. 강추 자 마지막 한 통까지 비웁니다. 다 비웁니다. 여러분들 강추합니다. 모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